같이 놀아요 아,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서울 가기 전까진 일 얘기, 가족 얘기 아니, 이은수 씨가 나한테 맨날 하는 얘기들 하지 말죠 오늘 긴급 논의 안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한영원 대표이사 회임 및 신규 대표이사 선임권입니다 이제쯤 끝냈을 연한 영화? 아, 이사연가 뭔가 끝나면 홍해가 연락 주겠다고 했잖아 참을성이 없어 그나저나 새로는 그 아가씨 잘 데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둘이 정분나는 거 아니야? 그럼 재밌어지는데 미쳤어? 어, 다들 있었네 어, 어떻게 됐어? 동생이 올라갔어? 아니, 이사회 근처도 못 갔어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못 갔지 이거 짜리지 맙시다, 나 뚫리겠네 내가 얼마나 핫한 정보를 몰고 왔는지 알아? 자 공우진 이메일 열었어 열었는데 추적했던 자료, 도와줬던 사람이랑 주고받았던 이메일 몽땅 다 들어있어 게다가 한영원 아버지가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란 내용까지 히트 이제 한영훈한테 보여주는 일만 남은 거네?